신천지의 무법하고 불법한 행위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란은 늘 있어 왔습니다. 현재 한창 이야기가 되는 과천 이마트 9층 10층 건축법 위반 문제 역시 과천시청이 13년을 방치했던 사안입니다. 신천지의 불법 행위도 문제지만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지자체의 문제도 크죠. 신천지가 위장단체 HWPL을 앞세워 2019년 9월 18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위장평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 측은 9월 11일 사용후가 목적 외의 용도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는데요. 신천지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경기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측은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으로 HWPL을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양측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경기장 관리재단 측 관계자는 사건이 합의에 의해 종결되었음을 알렸고, 사건 진행 과정이나 합의 조건 등에 대한 바르미디어의 서면 질의에는 일주일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또 있었다는 점인데요. 신천지는 지난 2015년 9월 18일 HWPL을 앞세워 올림픽 평화의 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했습니다.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HWPL의 광장 사용 신청을 미승인했음에도 신도 수백 명이 전날 밤 기습적으로 난입해 행사 진행을 위한 무대를 설치했죠. 이 사건 역시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조정 신청에 따라 지난 2016년 3월에 합의에 의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각서와 합의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금액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의 무법 행위로 인한 피해, 과연 경기장관리재단과 국민체육진흥공단만 보았을까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은 직접적인 피해자였고, 위장 행사와 포교로 인한 2차, 3차의 잠재적 피해 요인을 따져본다면 합의라는 판단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신천지의 무법한 행위를 적절하게 처벌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관계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행동을 기대하는 건 지나친 바람일까요?